1, 2, 3 그 털모자랑 목도리 어떻게 안 되냐? 둘 다 해야 돼요. 동생이랑 여자친구가 해준 거야. 맞춰라! 이거 우리 반 도미가 보낸 거지? 거울비추 응 사귈 거야? 커플 거울이 아휴, 꼬야기가 좋다고. 아휴, 꼬야기가 좋다고. 아휴, 꼬야기가 달라붙던지. 꼬야야, 꼬야기야. 복싱부 애들한테 우리 오빠 괴롭히지 말라고 전해주세요. 난 항상 오빠 옆에 있었어. 엄마 뱃속에서부터 쭉.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있고 싶어. 나 오빠 좋아해. 무슨 소원 빌었어? 난 쉽게 이뤄질 수 있는 소원이 아니야. 무슨 소리야? 나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어. 미안해. 그 자식이 누군데? 그 자식이 누군데? 이민으로 올라와봐. 내가 죽여줄 테니까. 이강 선배한테 이겨서 복수라도 하려고?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? 뭐가 달라져? 하지만 안 돼. 왜 너도 그렇게 말하는데? 전 맨날 도망만들어 있어요. 이제 도망 안가요. 여름 돔. 그 자식이 누군데? 그 자식이 누군데? 그 자식이 누군데? 그 자식이 누군데. 이거라면? 그 자식이 누군데? 그 자식이 누군데? 전쟁을 넘어집니다.